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쉽게 말하면 열대와 상아고 두 상아조 중에서 상아조에 대화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기의 무대가 갑자기 너무 흐르는 건데요 진짜 상아도는 아니에요 진짜 상아도는 아니에요 진짜 상아도를 부른다면 여기 물고기들이 기간에 새 수밖에 안 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서서히 서서히 갈 거 넘어서 이렇게 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인도화 불러 드릴까요? 이 분의 준비를 못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쿤킹쇼까지 자기들이 앞뒀어 지금 이 갈방의 여전히 이곳은 어떤 곳이 여러분들께 선정되었었는데요 이건 사로선대입니다 바다의 꽃